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응 높을 잡아 야 잡아 양호 잡았다 오 예스 예스 킬각 나온다 킬각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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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각이요 응 체력 회복 여기다 저기야 야 CS 양념 쩝쩝 양호하고 붙어서 막타를 어 못 먹었죠 야야야야야 어헤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오케이 먹어주고 이 근방에 미포 있다 미포 있어 미포 지금 뒤쪽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빠르네 역시 미포야 응 내꺼 고맙다 탑으로 올라간다 탑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어 뭐야 오 양호 잡는 각 떴어 잡는 각 떴어 아닌가 아니 아 그 각이 아니었네 요정도면 됐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나는 탑에 가야된다 탑에 가면 또 야무진 그 CSB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재미 볼라는데 아 이게 뭐지 탱 이제 맞췄는데 으악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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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마야 뭐 어 이거 아닌데 단단히 꼬였다 으아 아유 야 이렇게 아프냐 너 친구야 딜버서 이거 살벌하네 어 살벌야 살벌리야 뭔딜? 내가 갈게 내가 어떻게든 뛰어 가볼게 제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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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나 땡큐맨 와 야야야 진짜 너무하다 야 어? 일로와봐 가자 야소 뛰어 수호야 뭐랄다 어? 야 또 먹방 먹방 지렸다 야 뭐야 백종원씨야? 먹방 잘하시는데요? 안돼 수호야 붙으면 안돼 그냥 주랭랑 쳤어야지 거기서 맞다이를 뜨고 앉았네 비록 전멸은 없지만은 어? 내 비록 전멸 없지만 간다 이거야 한 놈이라도 따보겠다 이거야 못딸지도 몰라 근데 제발 무빙 무빙 무빙이 없어요 나 주면 안돼 나 너무 못 커서 어? 마이친구 착하다 진짜 착하다 이렇게 또 불우이웃을 또 돕네요 진짜 이렇게 슬픈 사람을 사람을 돕는구만 얼마나 살게 좋습니까 아직 롤은 할만해요 아주 좋은 세상이야 라인만 땡겨야겠다 라인만 땡겨도 죽을 각인데? 아닌가? 이거 뭐 이거 먹방 한번 찍으면 어어 각이 나왔어 어? 미드 한번 밀어볼까? 아 친구야 미드 한번 밀어보자 아이고 우리 솔직히 한타페이지 가면은 뭔가 다른 각을 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거야 야수한테 버프 걸렸는데 왜 미니언한테 걸렸냐? 뭐지 이거? 뭐야 뭔 딜인데 어 딜의 상태가 왜 이러냐? 어라? 월 루시안까지 등장을 해버리나요? 응 난 뺄게 와아 뭔 딜 야 마이아 가자 버프 걸었다 뛰어 와우 쉣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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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이걸 마이가? 그렇죠 죽었..어? 내가 막아? 오 오 각 나왔어 각 떴어 레츠고 레츠고 마이출발 아니 너 늦었지 파바바바바 어? 뒤풔..뒤..뒤..뒤통수의 너가 왔네 양호 야야 근데 하필 너가 막타를 먹었어 야 헨나라 그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거 잡을까진데? 양호 됐다 널 위해 준비했어 어 야소호 이거 축가서 따는 강기야? 뭐야? 어 굉장히 대범해 어 뭐야 평타한테 맞았잖아 어 평타 아니야 그 방금? 뭐야 열기 아파 하지만 너와 내가 함께라면 야소호야 소호야 가자 어? 아 여기 와드인가? 와드 각인데? 아니야 하지만 친구야 내가 너에게 버프를 걸어줬어 넌 이제 빨라졌다고 그렇지 희망은 보인다 어 뭐야 미드 뭐야 미드에 무슨 일이 생긴거야 야소호 넌 최고야 야소호 넌 최고야 가자 우리의 한타를 보여주자 우리의 한타 우리의 한타 뭐야 뭐야 다 죽었어? 어디갔는데 우리집 어디갔어 흘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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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수호야 너가 들어갔지 한 번 더 맞춰보자 아냐 난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어 난 우릴 미드니까 스플릿은 내가 할게 아 전첸발 아 전첸발로 스플릿한다 했다 아 마이야 너가 해야겠다 이러면 마이가 하면 되겠네 어 제가 한다고 거짓말 쳤기 때문에 이제 마이가 스플릿을 하면 됩니다 마이 삭제됐고 넌 내가 잡는다 하필 속박 간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뭐야 무빙 왜이래 무빙이 상태가 흥흥 빨라져라 빨라져라 예스 난 강해졌어 우리 럭스 어디갔네 근데 럭스친구야 어디갔어 그 던졌어? 나간거야? 아니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데 왜 그래 어 왜 다 죽어 우리 또 그 그 킬에 그 목숨을 걸고 그러면 안되지 그 어? 야 니달리야 내가 너랑 1대1 싸우면 내가 이긴다잉 조심히요 어 미안 초가스는 아닌거 같애 초가스는 아니야 응 아니야 야 너 왜이렇게 슬로우가 있냐 또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잠깐 너 나 우리 팀 모두가 나를 믿고 있어 어 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제 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제 영상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볼 동영상 또는 새로운 재생 목록을 추가하셔서 제 영상을 한번 추가해보세요.